자, 벌써 두 분 들어오셨어, 누르자마자 10명, 600명, 우와 엄청 빠르네 원스 900명 2000명 안녕 원스 오늘은 오늘 스케줄 끝나고 왔습니다 오늘은 스케줄을 되게 일찍 하고 일찍 끝나서 왔어요 그래서 원스한테 원스한테 왜 그 잘 지내고 있는지 우리가 모앤모 활동 끝났잖아요 근데 끝난 지 한 오늘 목요일이죠? 네, 끝났는데 목요일 원스 누구게요? 목소리 들어도 딱 알겠다 그래서 우리 원스 암부 묻고 싶어서 잘 있는지 우리는 잘 있다 너무 갑작스러운 거 아니에요? 제가 브이앱 하고 싶다고 해서 쬐이랑 같이 야, 약간 우리 이거 옛날에 기억하나? 그 일본에서 호텔에서 콘서트 끝나고 봤나? 우리 둘이 가운 입고 브이앱 했던 거 기억나는데 나 그때 노란색 머리였었는데 나 너무 웃겨 안 지웠죠? 화장 응 화장 안 지웠어 오늘 촬영 있었죠? 네, 쬐이는 오늘 아침 6시에 입나고 저는 8시에 해서 끝나고 일찍 끝나서 원스한테 인사하고 싶어서 브이케 켰어요 갑자기 다연 언니가 쬐야 브이앱 할래? 나 브이앱 할 건데 가져왔래? 쬐이는 진짜 자기 관리 갑인 것 같아요 아니, 원래 안 그러거든 응 그거 얘기하려고 했지, 운동? 응 저 아까 운동하고 왔어요 진짜 불안하네요 아니, 원래 진짜, 원래 진짜 여기 어딘지 얘기했어 아, 숙소해요, 지금 원래 진짜 안 하거든 운동? 어, 숙소해서 그냥 가볍게 하는데 응 너무 이제 요즘은 많이 먹어가지고 아까 잠깐 다시 좀 했어요 맞아, 요즘 너무 많이 먹는 것 같아요 현장에, 촬영 현장에 먹을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응, 그래서 죄책감 들어가지고 자주는 아니에요 그렇게 그렇게 관리를 잘하는 편안이 아니, 숙소에서 매일매일 하지는 않아요 오늘 뭐 먹었어요? 오늘은 많이 안 먹었어 김밥은 너무 진짜 많이 먹었는데 어제, 생일 생일 때문에 진짜 많이 먹었어 난 진짜 생일날 인기가요 때 진짜 뭐 많이 먹었어요 인기가요 그 편의점에서도 먹고 산업 뜨고도 먹고 생방 하기 전에도 먹고 점심 때 먹고 끝나고도 먹고 촬영에 이거 지금 좀 아까 땀은 좀 나가지고 괜찮은데 나 아침에 진짜 너무 얼굴 계란인 줄 알았어 아니던데? 사진 보니까? 아니야 그래? 진짜 이랬어 근데 무슨 본인만의 그 느낌 있잖아요 약간 살찐 것 같은 그런 느낌 그건 뭔지 알 것 같아 근데 나도 얼굴 살 너무 빠지는 것도 안 좋아하긴 해 근데 그게 어렵잖아 몸은 조금 어느 정도 날씬해야돼 예쁘게 빠졌으면 좋겠는데 얼굴은 좀 이렇게 살 있는 게 유지하는 게 어려워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참 어렵다 오늘 저희 촬영했어요 어떤 촬영인지는 곧 나중에 알게 되겠죠? 오늘 거기 거의 산 아니야? 산까지 가서 촬영하고 왔어요 근데 진짜 멀었지만 촬영장이 멀었지만 금방 촬영이 끝내서 기분이 좋아해 가는 길도 되게 좀 멀었는데 올 때도 엄청 막히더라고요 아 진짜? 그래서 저희 라디오 틀면서 왔거든요 그래서 원스도 지금 운전하고 계신 원스가 있을까? 그리고 나는 한국에서 산을 별로 안 올라가 봤거든 평소에 잘 안 가니까 오늘 진짜 오랜만에 가니까 되게 공기도 너무 좋고 맞아 진짜 너무 좋았어 좋았어 항상 저희는 뭔가 안에서 스튜디오 안에서 촬영하잖아요 그래서 막 나중에 코 풀면 뭔지 장난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페인트 칠한 그런 곳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자연이 그리웠어요 그래서 오늘은 약간 숲속 자연? 공기가 정화되는 그런 깨끗한 곳에서 촬영해서 근데 숙소에서 V LIVE에서 그런지 되게 편하지 않아? 어 너무 편해 다르네 뭔가 회사에서 나 스튜디오에 가서 V LIVE 한다 이렇게 각자 꼽고 어 이렇게 그거 각도 설정하고 하는 거랑 역시 이게 뭔가 달라요 응 편한 느낌이 있어 오늘 V LIVE를 할까 말까 하다가 옷 입고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담요 뒤집어 쓰고 하기엔 너무 더워서 아 숙소 가서 편하게 입고 해야겠다 해서 원스한테 인사를 하고 켰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그 김밥 참치 김밥이랑 스팸 김밥이랑 치즈 김밥이랑 또 김밥은 또 라면이랑 같이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제가 오랜만에 라면 먹었어요 응 아침에 따뜻하게 응 국물이랑 살짝 호로록 그렇게 먹고 점심에 이제 카페가 주변에 있어서 케익이랑 케익이랑 초코 라떼 스무디 시원한 거 먹었습니다 저는 언니도 먹는 거 좋아하지 완전 좋아하지 나도 먹는 거 좋아해서 진짜 가끔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말랐어 말랐어 하는데 저는 참는 거예요 나도 진짜 그래서 가끔은 약간 그런 별로 먹는 거 안 좋아하는 사람 부러울 때가 있어 그냥 생각을 안 해도 되는 별로 식욕이 별로 없는 사람 배고프면 먹고 그냥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고 맞아 근데 나는 먹는 거 너무 좋아해서 나도 나는 항상 자기 전에 내일 뭐 먹을까 부터 생각하고자 나도 그럴 때 봐 그래서 막 메모장에 적어 내가 먹고 싶은 거 그리고 먹어 하나하나 먹어 근데 하루에 하나씩 너무 좋아해 나도 나는 진짜 연습생 때 제가 들어갈 때 되게 통통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일을 하면서 이렇게 조금 살이 빠진 거지 안 했으면 나도 연예인 아니었으면 그냥 나도 신경 안 쓸 수도 있었을 거 예쁘게 나오고 싶으니까 화면에 진짜 원스는 밥 먹었나요? 뭔가 저희 2주가 너무 후딱 지나갔어요 맞아 너무 빨리 지나가가지고 아직도 뭔가 활동이 안 끊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너무 2주 동안 진짜 행복한 주였어요 행복한 2주였어요 이마티콘 널까? 새로운 이마티콘 되게 많아 새로운 이마티콘 되게 많아 새로운 이마티콘 되게 많아 아보카도 아보카도 되게 많이 생겼네요 우와 네 아보카도 바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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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바나나 아니야? 뭐야 이거? 치즈 치즈구나 어이 가게 뭐하나? 어이 가게 뭐하나? 아 추워 겨울인가봐요 아 추워 고구마 고구마 진짜 나온다 그거 입김 이거 뭐야 다른 거 없어 귀엽다 알로아 오해 생일 축하합니다 우리 둘 다 생일 지난 지 얼마 안 된 그러네 이거 나의 사랑을 받아라 원스 질문해주세요 좋아요란 말을 뻔해 네 벌써 벌써 컴백 계획은 컴백 계획? 아니네 잘 못 봤어 내일 계획 내일 계획 내일 계획? 내일 계획? 내일 계획 있어요 쭈이? 내일 계획 اد 계획 계획이 뭔가요? 말해주세요 비밀 알고 싶어요 비밀 말해줘 신기한 거 되게 많네 많네 우와 우와 뭐야?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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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엄청 많이 올라가 원스가 하트 지금 눌러주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진짜 위에 이거 하트 어머 어머 진짜야? 하트 엄청 많이 올라가 아니지 않아? 맞아 맞아 지금 하트 수랑 똑같잖아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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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른데 그렇구나 재미있는 거 재밌는 거요? 하트 그러게요 재미있는 거 뭐가 있을까요? 컴온 거기에 크리스마스 트릭 있다 제가 작년 말에 인스타에 올렸었는데 사진이랑 영상 아직도 있어요 살짝 보여드릴까요? 근데 위험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너무 진짜 너무 더러워 지금 캡처 타임이에요 근데 이거 너무 좋다 이게 제일 좋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귀여워 귀여워 우리 원스는 이 더운 여름을 어떻게 보내고 계신가요?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저녁은 뭐 드실 거예요? 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쯔위는요? 쯔위 뭐 먹을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지금 몇 시죠? 지금 5시 정도 됐는데 오늘 TMI? 오늘 TMI? 오늘 TMI? 아까 말했지만 쯔위 뭐 있어요 TMI? 나는 오늘 일어나자마자 견과류를 먹었어 견과류 저 견과류 좋아해요 나도 그리고 뭐 무슨 댓글 있었어요? 아니 중국어로 누가 나 더 살 빠졌다고 하는데 살 안 빠졌는데 살 안 빠졌는데 그리고 TMI도 뭐 있지? 그리고 스포 할 수 있나 오늘? 응 뭘 할 것 같아요 쬐하고 싶은 거 다 하세요 오늘 진짜 예쁜 카페에 갔어 촬영 끝나고? 아니 오늘 스포 오늘 스포? 오늘 촬영 오늘 촬영? 오늘 촬영 스포 카페 카페? 쯔위는 카페? 나는 캠핑? 해달라게 해가지고 손가락 같아요? 여기요 여기요 방팔에 치타 그리고 뮤지비디오나 개인시 나올 때 그거 그게 치타 아니래? 맞아 그거 보내주셨잖아 오빠가 근데 이름 다시 까먹었어 그 무늬별로 그 세 가지 보내주셨는데 치타 아니래? 응 그래서 다시 알려주셨는데 이름 기억 안 나 찾아볼게 여기 있을까 우리 이제 또 팡팔에 저희 또 앨범 나오잖아요 7월에 나올 거예요 뮤비는 다 찍었고요 표범? 표범 아니냐고 원스가 표범 아니에요? 어디에 있지? 우리 단톡방 트와이스 단톡방에 보내셨었는데 트와이스 머리가 색이 날마다 빠져요 아직도 포기 우리 딱 응 찾았어? 알려주셨어 재규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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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실시간으로 매니저 언니가 재규어 이렇게 왔어요 재규어 재규어랍니다 재규어 네 언니 오빠들 보고 계신가요? V LIVE? 오늘도 새벽부터 진짜 고생 너무 많으셨고요 고파요 우리 요즘 멤버들이랑 너무 잘 놀아 맞아 게임 요즘 그 자동차 게임 뭔지 알죠? 저도 옛날에 많이 했었는데 초등학교 때 오빠랑 저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잘 하지 못했고 오빠가 그거 되게 잘해 우리 오빠도 그래서 나는 못하는데 그냥 옆에서 보기만 해도 재밌었어요 보면서 와 오빠 진짜 잘한다 진짜 뭐 했었어 어떻게 알아? 카트라이더라고 얘기 안 했는데 어떻게 댓글에 다 카트라이더라고 하지? 그만해도 돼 방송 아니니깐요 우리들끼리 원스랑 우리들끼리 얘기하는 거가 괜찮아 어떻게 댓글로 이렇게 쫙 알지? 그 크레이지 아케이드라고도 알아요? 저희? 응 막 물풍탄 막 터지고 그런 거 있어요 응 그런 것도 옛날에 많이 했었고 근데 지금은 게임에 대한 흥미가 옛날보단 많이 없는 거 같아 나도 진짜 이 이 이거 그거 이전에 또 요행하는 그 게임 있었잖아 이렇게 하는 거 동물의 숲? 그냥 말해도 돼? 그럼요 우리 원스끼리 있으니까 편한 자리니까 괜찮아요 맞아 그죠 원스? 그거도 진짜 요행했었죠 근데 그거 있어야 인싸가 된다고 인싸 근데 나 그래도 그냥 별로 그런 뭔가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았어 나한테는 각자의 취향이 또 있으니깐요 각자 좋아하는 게 다르고 뭐 뭐 뭐 뭐 뭐 네 응 아니 뭐 배우고 싶어? 많이 쓰는 말 시 말고 치 그래서 한국 분들이 자꾸 그쪽으로 발음 재밌다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어 내가 배우는 어떤 말이야 모르고 있잖아 또 뭐 내가 만드는 사람도 잘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무슨 말이야 제가 무슨 종류을 배우고 싶어요? 면수 짜요 면수 짜요 면수 짜요 짜요, 짜요 알죠? 저는 도브 나는 도브 나는 도브예요 저는 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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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응 나는 도브 나는 도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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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지휘 짜요 지휘 짜요 지휘 짜요 지휘 짜요 지휘 짜요 지휘 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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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짜요 응 저는 짜요 나 너무 아름다워 너무 아름다워? 예뻐요 나는 아름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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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하 아니네 행복한 아름다워 그런... 응 지금 기억나는 거 니트 팔로우 빵 피아우랭 응 짜이빵 짜이빵? 응? 최고 뭐였지? 짜이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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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억력 좋다 짜이빵 워시토프 토프 응 토프 짜이빵 내 이름 발음 진짜 어렵다 쥐유 쥬쥐유 쥬쥐유 유 응 이게 어렵다 이게 입 모양이 우인데 발음은 이라고 생각해야 돼 우인데 이야? 입술은 우고 그리고 발음은 이라고 생각해야 돼 유 유 유 유 유 유 조쥬유 유 워시 조쥬 유 유 조쥐유 조쥬유 유 어려워 그치 우인데 이기로 발음하라 유 어 유 비슷해요 워시 조쥬유 유 유 너는 유 조쥬유 조쥬유 유 유 조쥬유 유 유 유 유 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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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네 조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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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이렇게 불러야겠다 조쥬유 근데 조쥬이거도 조 조 조야? 조 조 지 지 유 유 유 조쥬유 조쥬유 유 유 어렵다 응 너 이름 되게 어렵다 맞아 맞아 그럼 뭐 칼을 쳐줄까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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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 또 센 찐, 찐은 뭐야? 김? 찐 또 센 찐? 찐 또 센 난 진짜 김다현이에요 이거 같아 찐 또 센 찐 또 센 찐 또 센 찐 또 센 그럼 김은 다 찐이야? 응 그럼 김치는, 김치 뭐 이런 것도 찐... 아니야 김치는 파우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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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어 수업 재밌는데? 원수 배웠어요? 원수 따라오고 있어요? 찐 또 센 저는 찐 또 센 당신은 당신은 조주 조주 워시 도신 찐 또 센 여기 생겼어 니 씨 조주 유 유 조주 조주 유 유 유 이거 되게 좀 못생겨지는... 못생겨지는 거 같아 저게 안 됐었는데 너 이름 부를 때마다 좀 표정관리하고 해야겠다 조주 유 은행에서 이름 부르면 조주 찐 또 센 찐 또 센 재밌다 니하오 트와이스는 중국어 발음... 트와이스? 트와이스 아니에요? 어 중국어... 모르겠어요 없는데 응 덥다 그렇습니다 네 네 뭐야? 네 네 네요? 스 스 스 하오더 하오더 스 스 스 어 네 스 그냥 잘 안 쓰는 거 같아 이럴 때 그래? 네 알겠습니다 부르겠어 아니야 잘... 네 알겠습니다 아 그래요? 어 시어 어 시어 어 써 시 시어 써 어 어 지금 댓글 읽으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유사한데? 그래 아 그래요? 지금 댓글... 그냥... 반응 그럼 리액션 같은 거 없어 어 정말요? 리액... 뭐지? 어어 아 댓글... 어 원스가 하는 말 어어 이런 거 맞나? 아니야 아니야 그러게? 뭐하지? 어 리액션 잘 안 하는구나 그런 거 같아 저래? 그럼 뭐 어떻게 해? 그냥 어 젠다마 젠다마? 젠다마 젠다마 뭐야? 진짜? 젠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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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스 젠다마 아 어 어려워 연화 나도 하면서 어려웠어 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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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화를 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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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 쉐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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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쉐쉐는 아니죠 슴아 슴아 아 슴아 슴아 슴마 스마 스마 알겠습니다, 알겠어 알겠다 영어로도 해줘야 해 진짜? 오, 와우! 오, 예! 오, 예! 너 정말 잘해, 원스 안녕 오, 와우 좋은 하루 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쥬이의 중고 교실 너무 재밌었고요 네 원스 잘 배웠습니까? 네 어스모 저기요 네 오늘은 목요일 어차피 저희 곧 봬요, 그쵸? 토요일에 아큐브 있잖아요 8시에 토요일에 토요일에 아큐브 있잖아요 어 어 8시에, 저녁 8시에 저희 그 행사 맞아 있습니다 그때 봐요 아 그리고 토요일 날 일요일 날도 저희 그 영상통화 팬분들이랑 원스들이랑 만나잖아요 그때도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도 그거 그래, 다음 주 뭐지? 그거 나는 너만 보여 어쨌든 원스 저희는 잘 지내고 있고 우리 원스도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브이앱을 켰고요 우리 원스 지금 몇 시에요? 5시 정도 넘었는데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 저녁밥 맛있게 드시고 또 어찌도 원스한테 원스한테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앞으로 많이 많이 볼 테니까 가지 마 하시지 말고 가지 마 많이 많이 봐요 그렇습니다 원래는 진짜 살짝만 하고 인사하려고 했는데 하다보니까 오래 했어요 그럼 저희는 또 봐요 오늘 토요일 날이랑 일요일 날 만날 수 있으니까 그때 봅시다 안녕 갑니다 잘 지냈습니다 안녕 가만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